잠시 후 방향에 맞추어 놔두고 승희여자님, 저 승희여자님은 우리 실내를 보인다 지하나님, 더! 지하나님 동영상 지하나님, 더! 지hour이 별로 너무 좋아 지하도 더 웃겨 지하나님, 선구상 지하나님, 일기 쉬운 빌라 K-pop 아이돌의 생일 카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친밍하는 목격에서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.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때 중요한 사람이라고 일본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. 예수님 위해 생일 카페 경험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 데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어서 좋아요. 특히 크리스마스 고사하면서 뭔가 어? 어? 난 이거 모른다? 알고 있나? 그런 생각도 들면서 진짜 아 예수님의 칭팡이구나 라는 생각도 있어요. 예수님, 예수님의 칭팡이구나 예수님, 예수님의 칭팡이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